너의 공중 저희 세븐틴 나 공중 저희 블랙팀 누구 누구야 이랬어요? 1위의 Kobe 쏘기 키워드 가 на 모 cũ worm לך енно 키워드 소리uni 푸시 porta 시빌 nosotende onsoten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처럼 잘 안내셨어 한참 바다니 터지라 신정 나 신발 끄고 싶었어 내 거파 나처럼 잘 안내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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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처럼 뵙고 싶었어 5. 최신을 뵙고 싶었어 오! 이제 넘길 맘 하네 오! 이제 넘길 맘 하네 오! 이제 넘길 맘 하네 세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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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 괜찮다 여러분 민규 vs 성민 그때 뉴트로 올라온 그 동영상 내가 잡지만 내가 가진걸 지금도 이기지 못해 넌 야 가슴치는게 어딨어 야 이 자식이야 아니 이 자식 되게 쿨이야 넌 반칙쟁이 제대로 한번 해볼까 진짜 정맥 당일하게 원 터치 원 터치 터치 뭐에요 원 턴치를 펀치라고 정맥 낭낭하게 원샷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다 줬다고 내가 다 줬어 내가 다 줬어 원래 다 sage 하나 둘 셋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맞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, 둘, 셋! 수빈 기울이징 기울이징 김영상 진짜 웃어줄게 할게 안녕하세요 하지마 진행이 되게 잘할거야 진행이 잘할거야 이런거 하지마 도와드릴거야 아 진짜 잘한다 프랑스에서 저희 보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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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후라기 어떻게 잘올린다 안어울린다 내꺼야 봉쥬 성민 성민 성민아 나 업어줘 응 나 업어줘 아 너 완전히 무거워 조심해 우리 게임이 너무 좋아 아! 승망자 죽어야지 조심해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 멤버 살려옵니다 들어가세요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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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 오빠 부르셨는데 왜 불러요? I'm right here 정답 정답 동갑 정답 정답 그렇게 좋은 chau 처음으로 우와 성민이 형 원생이 만들었다 섹시하다 안돼 하지마